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모델 101고리버만네 라이판입니다 사실 저도 17살이에요 거의 반응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델 됐으니까 더 신기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. 아 일단 오늘 아침 처음 이렇게 밝은 색깔을 보고 좀 기분도 같이 좋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도 이따가 사진 찍으면 잘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시간대에 이제 텍스트북으로 한국말 공부 좀 했는데 한국어 공부 좀 했는데 그래도 옆에서 계속 가르침 멤버 한 명 있거든. 지훈이 형이랑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어 더 좋아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훈이 형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투린 쪽에 사실 우진이 형이랑 다니엘이 형도 많이 도와주고 사실 멤버들이랑 활동하면서 한국말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딱 정확하게 외모보다 이제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 이제 무대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눈빛이 좀 더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제 마음에 들은 파트예요 아이비클럽 친구들 네 이제 새로운 시작하니까 시험도 잘하고 공항도 잘하고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안녕